천주교 마산교구 주교좌 양덕동 성당 통칭 양덕성당은 1975년 12월 8일 설정되었으며 성당건물은 1978년 11월 25일 준공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해원구 양덕동 에 있다. 성당은 초대주임으로 부임한 박기홍 신부는 가톨릭녀성회관의 일부를 빌려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성전건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치교구 소속으로 마산교구에 파견돼 나와있던 박 신부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에서 건축가 김수근 씨와 인연을 맺었다. 그라치교구와 교구청 독일교회기관 오스트리아 부인회 등의 도움 속에 신자들이 성전건립 비용을 마련하여 착공 1년 만에 현재의 성당을 완공했다. 1978년 11월 25일 장병화 주교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가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립되자 이듬해인 1979년 4월 주교좌 성당이 되었다. 성당 수호성인은 예수성심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 봉헌된 성당이다 양덕동 성당은 이후 주교좌 성당으로서 뿐 아니라 공장지대가 많았던 관할지역의 특성상 가톨릭노동 청년의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80년대 당시 주일미사참례자가 천여명을 훨씬 웃돌 정도로 활기찬 본당이었다. 하지만 창원시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신자들이 빠져나가고 석전본당과 구안본당을 분리한 후에는 교세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미사참례자 수가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